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가장 많이 꼽은 문제가 생존과 갈등이었습니다 생존은 경제적 어려움이 농축된 말입니다 갈등은 정치가 선거 과정에서 생산해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다부스 포럼의 화두 역시 빈곤과 불평등이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유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TV 뉴스 초대석에는 국민화해와 통합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민 대통합위원회 최성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라고 생각될 만큼 전격적으로 국민화해 그리고 대통합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책 맡으시게 되셨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고요 기도도 안 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 2016년 11월 8일으로 제가 섬기는 인천순보검기 원로로 추대가 됐거든요 3일 후에 국민 대통합위원회 위원 18명 중에 한 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시는 대로 한광옥 위원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시니까 위원 자리가 하나 빈다 좀 들어와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럼 내가 위원의 자리 하나는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고서 소리를 다 만들어 드렸는데 나중에 통보가 온 것이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첫 말에 저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 목회에 앞장선 것이 화합, 통합, 효, 하모니니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마 나라가 어렵지 않아서 저에게 부탁이 왔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고부를 못하겠더라고요 부족하지만 그럼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은 얼굴을 뵐 때마다 얼굴에 효라고 써져 있어요 목사님 브랜드가 있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효로 만약에 지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가치로 삼으시고 살아오셨는데 국민화회통합위에서 위원장님 맡으셔서 벌써 석 달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 왔다 그런 생각했고요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효 얘기를 하시는데 공자는 효를 백행 지본이다 백까지 행할 것 중에 첫째가 효다 그러는데 사실 효의 온전은 공자가 아니고 또 유가 유교가 아니고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공자보다 정확하게 975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는데 대신개명 돌판 대인개명 돌판 그중에서 대인개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자보다 975년 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효를 말할 때 효의 온전은 공자 아니다 모세다 효의 온전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또 그 효를 그냥 부모 공경하고 조상 섬기는 효 정도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을 얻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그다음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효 그다음에 효는 상호간의 효가 되어있고 내리사랑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효 또 가족을 사랑하는 효 그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효 그다음에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효 그다음에 이웃사랑 그다음에 인류봉사하는 효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조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신 분 그래서 앞에서 말한 칠효를 누가 사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말합니다 인류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가신 분 중에 진짜 효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찰떼같이 내가 범사가 찰떼고 관계를 강구하노라 였는데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어요 1979년 1월 2일 시작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주신 말씀 교직원들에게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었어요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이 NLT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유니티로 완수하고 하모니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가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구나 화목, 연합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대 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보니까 잘 왔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맡으시면서 실제 생각하셨던 것하고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역, 이념, 계층, 성별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나 언제나 없었다가도 있고 또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이 갈등을 이제 조율하고 또 풀어내는 큰 숙제를 맡으셨는데 지금 당장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국민 대통합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풀을 일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이 함께 지고 가야 할 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얘기는 형제들끼리도 연합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 몇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서로 자기가 져야 할 짐 자기가 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욕심 빼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짓말을 안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직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도인들이 예수님과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바라서 성경대로 살자 우리는 구원 받는 쪽에만 전도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쪽으로도 교훈하고 가르치자 그래서 쉽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좋겠고 성령을 바른 사람은 방언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예수님의 가르친으로 살자 그랬을 때는 정말 국민대 통합은 다 이루어지고 저는 첫 번째 가서 취임 인사할 때 제가 전치권 놓고 크게 큰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대 통합은 5천만으로 보지 말자 북한의 잘못된 김정은이나 공산 집단 빼고 2,300만 선량한 우리 동포도 우리 국민으로 보자 또 해외에 있는 700만 우리 교포들도 우리 국민으로 보자 그래서 5천만 국민 안 하고 저는 8천만 우리 국민이 다 통합하고 하나 되는 운동을 펼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최승규 위원장님께서 맡으신 화해 통합이 한국 사회를 미래로 인도하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시다고 보셨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 욕심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요사이 글을 쓰고 제가 사실은 국민일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이미지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국민대 통합의원회 의원장으로 안 갔으면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국익이 먼저다 국익이 먼저다 또 예수님도 마태곤 6장 33전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었거든요 저는 신앙은 이 꼬로 애국하는 거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그다음에 자기 조국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대통령을 탄핵해서 탄핵 기간이 있는 거 이거 슬픈 거죠 탄핵을 받는 대통령도 슬픈 일이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민들도 이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모두가 국익이 먼저다 청와대보다 국익이 먼저고 국회보다 국익이 먼저고 또 기업하는 기업보다 국익이 먼저고 뭐 언론보다도 국익이 먼저고 그뿐이 아니라 근로자 노동자들까지도 국익이 먼저다라고 살면 이런 갈등이 안 왔겠죠 그런 국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기주의 그리고 요새 보수주의라는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수주의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그다음에 보수주의는 자유만이 아니라 책임까지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 더 핵심적인 얘기는 보수주의를 뭐냐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다 그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또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온 국민이 갖는다면 갈등이 없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로 대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철학자 니체가 지식인의 책무에 대해서 우상을 깨라라는 준비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깨라라는 말 속에는 그 시대에 지식인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우상을 파괴하고 나서 사회를 새롭게 평등의 세상으로 구원의 세상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오직 따지고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죠 인간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그렇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 모두 청직이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갈등의 원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도 늦게 활동을 하셨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가 아니라 인생을 살고 질곡을 다 거친 목회자로서 또 정말 어찌 보면 성공한 목회자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6.25전쟁을 나던 해 제가 1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우리 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가 학살도 당하시고 전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과부가 셋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29과부 둘째 어머니는 27과부 셋째 어머니는 22과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중학교를 큰 게 나왔는데 중학교 졸업하는 날 저는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3학년 등록금 반 년 치를 안 내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6개월 후에 밀린 거 같아주고 졸업장을 찾아주셨는데 그러다가 18살에 서울 와서 무호가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야간으로 가고 대학도 야간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3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 목사님을 만난 거죠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제일 잘 만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죠 그분의 설교로 제가 깨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고 그분의 기도로 성령을 받았고 또 그분의 교육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워낙 고생을 미리 다 해놔서 모든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성령의 은혜고 도우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회가 저로서는 원로가 돼서 끝났으니까 목회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서 500여 명이 죽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서 11일 만에 최명속군 13일 만에 유지완 양 또 17일 만에 박성현 양 두 자매와 한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일 거다 왜? 인간의 생사, 화보, 한란히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 명이 다 종교가 없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책으로 읽지 않느냐고 생명의 책으로 생명, 행명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아, 성경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효경이구나 성경도로 살면, 성경도 살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도로 살면 복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으로만 보지 말자 생명의 복음, 치료의 복음, 행복의 복음으로 보자 그러니까 제 목회가 방향이 좀 바뀌어졌고요 앞에서 말하신 것처럼 제가 아마 모태신앙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늦게 믿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성경을 생활 속에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칼발트가 한 말을 좋아하거든요 한 손의 바이블, 한 손의 뉴스페이퍼 설교는 뭐냐 뉴스를 해석해 주는 게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는 성도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위원장 맡으셨기 때문에 평소에 좀 하시고 싶어도 자제하셨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도 좀 하셔야 될 때가 있으실 것 같고 근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은 국민통합과 화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셔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심지어 한겨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지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국민통합대회의원의 위원장이 되니까 거기 직원들이 기획단장의 실무책임을 맡거든요 우 위원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말을 좀 절제, 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여긴 정치하러 온 거 아니지 않냐 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 대통합이니까 나의 상대는 청와대 상대도 아니고 국회 상대도 아니고 5천만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러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광고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만들어놨는데 광고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나 앞으로는 난 더 활동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방문을 한 것이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서 의장님 방문하고 싶습니다 평소도 잘하니까 이렇게 손꼬리를 잘하더니 오세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까지 여섯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장들하고도 몇 분은 만났고 그다음에 또 만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계총도 방문했고 한교연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천도교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민속종교도 방문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주교하고 불교만 아직 방문 안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저는 뭐 5천만을 상대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통합을 하는 일이라면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지역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의 땅끝마을은 호미골이라는 데고요 남쪽의 땅끝마을은 전라도 맨 끝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150명이 포항에서 모여가지고 전남 해남이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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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자는 거죠 우리는 자진 않고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해주고 저녁 대접해주고 선물 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하나에서 국민이 통합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만이 아니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각 도마다 지역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집 또 제가 와서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영등포역 근처에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노숙자 섬기는 교회 노숙자 섬기는 교회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450명을 그 일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정말 눈물 흘리고 공감하라고 감사를 했어요 내가 가서 같이 밥을 퍼주고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여지껏 애식한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일은 처음이다 그렇게 정성껏 맛있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거 할 수 있는 한 통합하고 화합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시고 또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야심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생산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때로는 쓴소리하셔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른이 없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그런 말들이 요즘 많습니다 원로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중책이시니까 그 직책에 계시는 동안에 쓴소리도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은 자체 채용한 직원이 반이고 또 국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파송해 준 직원들이 또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상당히 겁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혹이라도 종파적인 차별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제가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 내가 글을 쓰고 발표한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할 때는 잘했다고도 썼지만 잘못했다고 할 때는 잘못했다고도 썼거든요 그런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그거 한 줄을 찾아서 너무 지금 현 정부와 가깝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 그러니까 적임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조금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다 불식이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망설이지 않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장서서 정치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할 말도 하도록 하고 신문의 광고도 용기를 얻고 막 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이제 어차피 올해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뜻밖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올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탈핵의 경험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런 두 번의 경험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 아픔입니다 좋지 않는 일이죠 좋은 대통령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잘 가려서 뽑는 것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한마디예요 한마디 국익을 먼저 내세우는 대통령 첫째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제가 광고 내고 싶은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안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 안전 세 번째는 민생 경제 흔히 말하기를 경제 민주화 이런 말들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경제를 위한 경제가 아니고 민생을 위한 경제 국민을 살리는 경제 기업인도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기업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 행복을 위한 대통령 국민 행복 그래서 정말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 기간인데 탄핵이 기각이 되든 탄핵이 결정이 되든 대한민국에게는 부끄러운 겁니다 슬픔이고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이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인데 또 하나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나도 한 시민으로서 우리도 너무 교육 없는 그냥 쏠림만 가지고 투표에 임하지 말자 우리도 사실 국민들에게는 학교 공부만 시키지 말고 바르게 계도하는 계도 교육 정말로 해서 언론은 알 권리를 알려주게 하는 권리가 언론에 있는데 또 국민을 바르게 또 이끌어 가야 할 계도 계도의 책임도 언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권리만 말하지 말고 이제 책임 의무를 말하고 또 이제 다보스포롬도 얘기라고 하셨는데 2년 반 전에 다보스포롬의 창시자가 서울에 왔었잖아요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를 썼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했다 그분이 그랬어요 다보스포롬의 창시자가 왜 책임을 안 졌다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다 큰 공감을 갖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기심이라는 말은 나쁜 단어잖아요 그런데 입에 막 익었어 너무 많이 해서 이기심 그런데 좋은 단어는 반대 이타심 이타심 그런데 이게 좋은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기심 사회가 아니라 이타심 사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으려면 이기심보다 이타심 국익이 먼저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나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그런 교육이 방송이나 언론에서부터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이다 아니면 같은 종시다 학벌이다 학연이 나지 말고 정말 국익이 먼저 찾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개문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직책이 통합위원장이어서 그러신지 모든 지도자들이 또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하나로 이끌어내는 그렇죠 통합하고 화해하는 그런 지도자를 잘 골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주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말씀하시는데 정치인들은요 언론인들보다 너무 말을 잘해 목사보다도 훨씬 말을 잘해 그런데 사실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지도자 어떻게 보면 말은 잘 못해도 실천을 바르게 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역대 대통령 하신 분들 국회의원 잘 하신 분들 요새도 무슨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들을 너무 잘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뒤를 가만히 보면 그 양반은 아니거든 그런데 말은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실천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자기 성경대로 사는 거죠 기도한 대로 사는 거 제일 중요한 목사인데 목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는 기도한 대로 살면 그 나라는 최고의 행복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님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 아닙니다 저도 어디 가서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무조건 목사지 그랬더니 위원회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이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좋으시고 친숙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소망하시는 대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이 길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책임을 지려면 양보해야 돼 내 걸 포기해야 돼 나는 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나를 먼저 내가 비판해야 되죠 말은 잘하는데 말한대로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 풍토가 이제 교회 재직들에게도 가고 평신도들에게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말이라도 하니까 뭐 백 번 말하면 한 가지 실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이 통합이 되려면 기독교가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 간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간 갈등은 이 정도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불교하고 이제 한 번 더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7개종단 대표들 다 한 번 한 자리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같은 때 같은 때 나는 기도해도 필요하지만 국민 대화합대회 국민 대화합대회 국민이 화합하는 대회를 7개종단이 모이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나는 3.1운동 정신으로 가자 1919년 3월 1일은 사실 주도는 기독교인 목사 장로가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천도교 세웠잖아요 그것을 기독교 운동이라고 안 하고 3.1 독립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합칠 수 없지만 그러나 국민운동은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르는 종교가 초월해서 연합해서 한 번 대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또 우리 단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못하냐 그랬더니 우리 못합니다 그건 주체 못합니다 그러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후원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들을 여기 저기 방문하는 데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있고 또 종교 간의 어느 나라보다 화평이 있는 나라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여러 교단들이 난립하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 갈등이 오히려 심한 것 아니냐라는 약간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한국의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중심 가치 사랑을 잘 구현해낸다면 국민 대통합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나서 한국이 통일이 되는데도 기독교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남다르게 또 보금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보금통일의 비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2002년도에 NCC 회장도 했거든요 2005년도에 한기총 회장도 했고 사실 2000년도에 NCC 쪽에 전병건 목사님하고 한기총 쪽에 저하고 NCC와 한기총 한기총 NCC를 그때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다음에 제가 한기총에서 이따가 나온 후에 참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2011년도에 한기총에서 한기총으로 일부가 나가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내가 기독교 단체를 보면요 갈라질 때는 쉽게 갈라지는데 합치는 건 어렵다고요 어디에나가 그랬죠 그래서 먼저 번에 정동교회에서 한국교회 총련합회 발대식을 할 때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선배로 하다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총련합회로 하나로 만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학교로 큰절을 했어요 큰절을 해주고는 그다음에 내 큰절값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 발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다 보수신앙이에요 성경신앙이에요 그리고 왜 갈라지느냐 조금 듣는 분이 불편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리다툼 아닌가 그다음에 단체를 만들어서 밑에 조직이 생활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앞에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 많이 한 것이 서로 욕심을 빼고 하나가 되겠다는 일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사무일체이시거든요 역할은 다 달라도 한 분인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할 때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무궁화는 꽃집이 다섯 개예요 꽃받침하니까 하나야 하나에 다섯 꽃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다 이제 하나 되는 큰 발걸음을 옮겼잖아요 하나 돼서 우리 기독교계가 해야 될 사회적인 가장 먼저 해야 될 큰 책임이 있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여러 가지라고 말하겠습니다마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건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뉴욕 맨하탄에 가서 부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북한 유엔 대사하고 내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이 부매로 오셨다 그때 신영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좋은 목사님들이 있다 지금 당신들이 북한에서 적어도 10대 도시에 이 귀한 목사님들이 가서 부엉해할 수 있도록 장소문 허락해 줘라 그러면 그렇다고 동원해달라는 말을 안 할게 이것만 허락하면 내가 그랬어요 한국기독교총련 앞에 북한 동포 돕기의 위원장으로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재산 반 뚝 잘라서 북한에 주자라고 하겠다 또 기독교인의 재산 뚝 잘라서 북한에 주겠다고 하겠다 제안하겠다 제안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언제가 되겠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가 되는 일은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행복할 때 한눈으로 행복할 행자가 흑토 밑에 나눌 반이거든요 흑토는 이것은 자산으로도 보고 이것은 권력으로도 보고 땅이니까 또 나라가 성립되려면 저쪽에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으로도 보고 축복으로도 보는데 이것을 행복하려면 반으로 뚝 잘라 나눌 반 반은 너 가져 난 반만 가질게 이럴 때 행복이 오거든요 저는 복과 행복을 구분하고 싶어요 복은 혼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복 받을 거 건강하고 복 받을 거 아름다운 복 받고 혼자 대통령의 복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 뚝 잘라서 나눠줘야 된다고요 요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밖에 못 이겼는데 100%를 다 혼자 가져간다 이 법도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눔 운동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서로 나눔 운동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주는 자가 반은 자가 복이 있다 줘라 그래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놈들에게 돌아 안겨 주리라 그래서 교회가 나눔 운동에 앞장서면 대한민국 통합 얼마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핵심을 관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부스포럼 말씀하셨잖아요 다부스포럼의 올해의 화두 중에 하나가 불평등의 극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바로 부의 불평등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크리스찬이 중심이 돼서 나눔을 실천해 낸다면 통일의 문제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도 바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맥락을 잘 짚어주셔서 정말 나눔 운동 크게 한번 펼쳐주시길 기대해 보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목사님으로서도 원로 목사님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살아도 주로 해서 죽어도 주로 해서 제 생명이 있는 한은 보금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금이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로 전하는 직접 보금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활로 보여지는 간접 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교회 안의 구원과 그다음에 사회 구원 용원 구원과 사회 구원을 많이 주장해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효대학원도 세웠고 효운동도 하고 청소년 재단도 세웠고 복지 재단도 세웠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그 일을 교회로서는 원로 목사지만 효대학원 내게 총장은 그냥 가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효재단 그것도 가는 거고 복지 재단도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부위원회 의원장을 할 것이고 저는 먼저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님이 뵙고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기관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어떤 정보가 생겨도 누가 하느냐는 건 그때가 할 일이지만 국민대 통합 의원회는 국민대 통합 의원회는 통일이 된 후에도 하게 해주세요 통일은 통일이 된 것이 다 국민의 통합은 아니지 않냐 국민대 통합은 정말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 나는 이어져 가야 된다고 보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보람도 느끼고 내 철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뚜벅뚜벅 갈 겁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우리 동서 이념 계층 성별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의 문제를 대통합하는데 많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비전 한번 해보고 싶다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국민 대통령 부위원회의 비전이 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국민과 함께 통합 가치 실천을 위한 통합성과 창출 이렇게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는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올해 전부 또 갈등 없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그러게 하지 말고 갈등을 화해로 받고 화해 그래서 화합으로 받고 세대 화합 지역 화합 이념 화합 그 다음에 계층 화합 그래서 어쩌든지 저는 지금까지도 해왔고 목해로도 그렇게 해왔고 또 국민 대통령의 의원장으로도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합운동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HIMRO 운동 HU는 HARMONY gend 맞able 그래서 HARMONY 운동 앞으로 계속 생명 닿았 는 날까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통합과 화해를 넘어서서 이제 곧 다가올 것만 같은 통일의 시대에 남북 화해와 통합에 초석도 좀 깔아주세요. 아이고, 약간 싱긋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정말 크게 갖고 싶습니다. 그런 꿈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으로 무장되어 계시는 목사님께서 아주 적임의 자리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선거스러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선거로 꽃피워지는 민주주의의 향기를 누리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지불돼야 합니다. 선거의 과정에서 생산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정치가 책임지고 봉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 대통합의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목회자의 신분으로 국민 대통합의 큰 책무를 맡으신 최성규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구TV는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로서 1천만 크리스찬의 따뜻한 둥지가 되고자 합니다. 국민 대통합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국민되게 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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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